평일이여서 그런지 오늘 환산하네 오늘 하남 수타필드 왔어요 오늘 주 목적은 하남 수타필드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가지고 장전 보고 가려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가 좋은게 주차가 무료야 아 진짜요? 그래서 평창 놀다가도 계속 그래서 보고 괜찮으면 시간 좀 괜찮으면 몬스터 순대가요 거기도 좀 갔다 가려구요 그 둥글이 한번도 안 가봤다 그래서 괜찮으면 오늘 몬스터 그 몬스터 뭐시지 그 몬스터 스포츠? 스포츠 몬스터? 둘 다 체력 안해야되고 다음에 가면 안되요 거기서 들렸다 가려구요 여기 일렉트로니마크 되게 크다 하나 둘 다 모니터가 들어가나 보는데? 일렉트로닉마트는 확실히 굵게 많아서 좋아 조명을 잘하죠 조명도 되고 가습기도 된대 조명도 팔지않아 조명도 팔지않아 일렉트로닉마트는 짐벌도 팔지않아 있을수도 있지 난 게임 보고싶어 여기 기억난다 왔던 기억 있어 지트21에서 키보드도 나왔어 블루투스인가보네 캐릭터사업 장난아니게 한다 쭉쭉 밀어줘 할만하지 방탄인데 조커방 인간중업점 탈락 저렉트로닉링 모니터 호니터 마는 사람이 이곳에에 있는 등장 조커방 다행히 스태프 다행히 스태프 그의 여러개 마는 사람이 오락실이 옆에 아우 에반게리온 여자보다 새 입장판이네 신세계 에반게리온 파 이런거? 서? 아니요 큐 신기한거 많아 보무줄 오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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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무줄 아 여기다 보무줄 다는거? 여기 이렇게 오오오오오오 흐흐흐흐흐 우와 저렇게 다 있다 내가 왠지 모르겠지만 이거 지상식 좋아할 것 같아 15만원이나야 좀 비싸다 15,000원이면 사겠는데 요 맨뒤에이가 15만원 자, 한번 들어봤잖아 아, 비싼데? 전초 석양이 진다 전화 중이 됐어 석양이 진다 석양이 진다 석양이 진다 와, 닥터스 트레이닝 마늘에 먹는다 이거? 샤루토? 저작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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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워브릭 이런 청사이즈 이거 봐 이거 디즈니푸 배워브릭이 있어 이거 진짜 비싸겠다 69만원 닌텐도 스위치 라보 있다 이거 저번에 그거 아니야 여기는 돈 받네 우리 저번에 돈 안 받지 않았어 호빈이 넌 먹을 수 있을까 아 그래? 닌텐도 라보 있어 꾸미기 세트 스티커다 한국에 아직 요밖에 없나가요? 나도 처음 나왔을때는 혹했는데 지금 굳이 안 끌려오니까 진짜 커 이거 일렉트로니마트 여기가 제일 큰 것 같아 스타러즈 라보 여기있다 라보 라보 아멘 라보 뇌 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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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대화가 가능한 스파이더맨이래 영어로 대화가 가능한 스파이더맨 되는건가? 오늘은 드론 시연 안하나봐 드론장 같은데 옆에는 음식 맥주하기 좋은 날 여기는 등산용품인가보다 예전에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맥주를 팔았는데 지금은 안 돌아온다 그러더라고 여기는 다른 수염 아니야? 여기 하남에 있어서 사갔었거든 지금은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별로 인기가 없대 나만 좋아하는 맥주였나봐 도움이 어? 저 의자 이케아 의자 아니야? 딱 이케아 파란색은 처음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빅마스터 빅마스터 빅박스 빅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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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공으로 바뀌었네 그냥 지금은 아예 장식장으로 쓰나보다 일렉트로닉마트는 요렇게가 끝이네 동굴이 테슬라차 보고싶다고 스타필드는 반려견들 데리고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강아지나 고양이 데리고 다니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여기는 위생공탐이 따로 있네요 우리 망했어요 추정이래 오늘 주말도 아니고 월요일도 아니고 평일날 우리 서울 왼쪽에서 서울 오른쪽 끝까지 왔는데 이게 뭐야 기껏 왔더니 우리 그냥 백화장 구경하다 가야겠다 그리고 이거 지금 또 움직이면 막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차 막힐 시간이라 어디 못가 뭐 백화장 구경이나 하다 보자 여기 이마트 말고는 없는 거야? 아 진짜? 저희 지금 딴 데로 이동하려고요 여기 트레이더스 이마트 가려고 왔는데 하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닫아서 그 아직 그 최근시간 들기 전에 빨리 이동해서 딴 데로 가려고요 원놈 찾고 다른데로 이동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힘들어 저희 코스트코 왔어요 여기 나 오늘 6시간 동안 운전했어 ㅅㅁ 오기가 할 textbook 너무 힘들어 진짜 죽을 거 같아 미친듯이 운전만 해도 쉬다 닿으러 뭐라고 우리는 장장 7시간에 펄icação chaばblick 다시 동네로 돌아와서 폰스쿨을 가지 기름까cut 10시까지 있다가 갈까? 아버님 여기서 해결하죠 부모님도 진짜 죽을 것 같아 6시, 7시 돼가지고 와... 미친듯이 운전만 했다 오늘 진짜 우리는 장장 7시간을 뻘찍하고 다시 동네로 돌아와서 곧 스쿨을 가지 길을 까버리고 널찍하고 10시까지 이따 갈까? 밥을 여기서 해결하죠 더이상 차 막히는거 하고싶지 않아? 너무 힘들어 밥할려면 65일치? 그때 사기를 잘했어 아, 예. 뒤에다 여기 있네요 아, 했네. 우리 샀던 텔레비전 여기서 보면은 크게 안커보이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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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을 봅시다 잠 보려고 나온지 일곱시간만에 드디어 잠을 봅니다 뭐 사야되죠 오늘? 일단은 샴푸랑 민스 풍거 샴푸랑 샴푸랑 소용이 필요하니까 응 그리고 치약 여기 민스인데 여기? 민스? 아, 이거요? 이거 아니에요? 세제? 상호란 민스 아니야? 아니, 민스 아니, 민스 컴퓨링 우리 있을까? 잘 다녀나 그래 여기 5시끄라 음 걸리네 어, 이거 공부상착이 딱 조합인다 상당히 좋게 생겼어 어, 상처 아닌가? 제가 거기에 온 industry 그냥 Lite 뚜껑 아, 다 밥부터 먹자 다 알겠어요 가요 하나씩만 해 하나씩만 뭐 먹을까? 밥부터 안전자리가.. 저기도 있네 서서 먹는 자리도 있고 앉아 먹는 자리도 있네 앉아 먹는 자리로 사람들은 기분이 좋네 뭐가 좋을까? 꼬치코 지금 밥 먹고 가려고 꼬치코 음식이 왔는데요 우선은 뭐 먹었을까? 먹었을까? 뭐야 이게? 치킨벨인데 치킨벨? 양송이 숙소? 피자는 12,000원짜리인데 확실히 크네요 우선 먹고 체력 좀 회복하고 다시 돌아다니도록 할게요 그래도 오늘은 면도를 해가지고 좀 사람이 깔끔해 보이죠? 오늘 구입한 목록이에요 겨우 이거 사려고 7시간을 헤매고 그냥 동네 마트에서 샀던 게 진짜 뭐야 기름값보다 덜 나왔겠다 힘도 덜 들고 다음부터는 면때까지 원장 안가려고요 이제 집에 간다 영혼이 없다 빨리 집에 가서 튀자 춥고 배부르고 힘들다 전신호 못띠겠지? 와 브라클 빨리 가자 저 건너고 싶은데 아직 23초 오케이 가자 가자 아 힘들겠다 드립버터가 죽었다 집에 가볼게요 이제 오늘 하루 수고 많았어요 주망 수고 많아